이어서 전문가 시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리티 투자연구소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는 드론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드론하고 그다음에 유엔 같이 적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유엔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영화에 대한 기재 통내를 도입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초금량, 비행 구역 확대 등을 통한 항공 오비티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지원하겠다,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4년까지 해서 광항 지역에 연결해가지고 도심 지역을 포함한 실증 시나리오 설계 및 소리비 구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유엠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교통 같은 부분에서 최종에 대한 부분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권에 대한 이동 시간에 있어서의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의 부분에 있어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점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분야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기업들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유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연대건설이라든가 럭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현대 오비스 쪽에서도 유엠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현대 오비스가 현대차그룹의 미부, 유엠 법인 시커넬에 지분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서 상관 등에 대한 이용 빈도가 낮은 무전 사업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드론 운송 서비스도 지금 다는 법적에서 풀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유엠에 드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정책조 안에서도 꾸준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테마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같은 약세장에선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UAM에 관련해서 조기 상용화를 위한 특례를 도입한다라는 것이 아주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종목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온테크를 조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선정주도를 좀 살펴보면 실적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 실적이 좀 아직까지는 확 풍장하는 그런 부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적이 꾸준하게만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네온테크를 말씀드리는 게 자동화 설비 쪽 관련해서 제어장치라든가 모터 상품을 제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도 장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산업용 드론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면서 이쪽 사업을 좀 넓혀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멀티 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 비행, 그 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및 하드웨어 설계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이 자동 비행 이쪽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유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정 사업 분야에 대한 드론 운송 서비스 말씀드렸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 드론 택배에 대한 부분에서의 허용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를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좋지가 않으면서. 선정주도 같이 전부 다 다 하락시가 나왔죠. 지금 이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4,210원인데 4,165원의 매수값을 잡아보시면 좋겠고. 목표는 6,600원, 선정은 3,900원 잡고 대응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채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